요즘 너무 덥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라 살면서 이렇게 더운 건 처음 느껴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가 촉발한 대재앙이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뜨거운 온도에 세계 여러 곳에서 산불로 앓고 했고 유럽 남서부 국가들은 40도 이상의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공식적으로 가문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북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 사용 제한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363년 만에 살인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역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누적 사망자가 2천 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EU에서는 EU 영토의 절반 가까이가 심각한 수준의 가무에 노출돼 있다고 발표하게 되는데요. 유럽의 폭염으로 인한 대재앙이 찾아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유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서버 피닉스부터 동부 보스턴 지역에 걸쳐 1억 명의 미국인이 43도에 이르는 극심한 더위 속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진 않았지만 현 국면의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약을 통해서 지구의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되 가능한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매우 암담합니다. 1.5도 이상 높아질 확률이 48%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세계 각국은 다시 한 번 더 독일에 모여서 기후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40여 개국 기후변화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하였는데요. 공동 대응의 필요성은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냐면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사정과 형평은 녹록치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 회의였죠. 회담을 주관한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우크레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대응 동력 약화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패터스 베르크 회담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인류가 기후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각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동 대응 또는 집단 자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가 관념이나 문제의식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결정적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환경정책은 EU나 미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레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불안정해진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다시 화석연료 의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와 전략에 따라 유럽의 가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이에 유럽 각국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저렴한 석탄 화력발전 설비 가동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가스 및 석탄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가스 저장 증가 계획과 더불어서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던 석탄 화력발전소 재가동 계획을 발표하였고 네덜란드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생산량 한도 폐지 및 에너지 위기 계획 1단계 활성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도 석탄 발전 증가를 검토 중이죠. EU는 석탄 화력발전 수요 증가가 예상되자 주요 석탄 생산국인 폴란드는 석탄 생산량 증가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유럽의 금년도 탄소 배출량이 당초 계획했던 수준에 크게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석탄 발전 비중이 증가했다고 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닙니다. EU는 탄소중립 2030년 및 2050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레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천연가스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 가동을 늘리고 있는 거지 탄소중립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지난 6월 통과된 EU의 탄소시장 개혁법안이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죠.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탄소시장 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탄소 국경세 제도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하지만 근시일 내에 이런 기후변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다음 세대가 지구온난화로 고생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 날씨를 보면 우리 세대가 지구온난화의 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기후변화를 막아야죠. 몇몇 분들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기후변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구온난화가 과학자들이 돈을 더 타먹기 위해 만든 상상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IPCC에 의하면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일 지금보다 1.5도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겁니다. 1.5도 상승하게 될 경우 세계 인구의 40%가 살고 있는 적도지역에서 인간 생존 한계 온도가 초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균 기온이 1.5도를 초과하면 습고 온도도 인간 생존 한계 온도인 35도를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적도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기존 생태계의 붕괴와 환경 변화는 더 과속화됩니다. 해수면은 더욱 상승하고 이와 함께 대규모 산불, 생태계 파괴, 바이러스 창궐, 식량 위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온난화 증가에 따라 북극 해빙의 영구 동토층 감소뿐만 아니라 극한 고온, 이상 고수온, 호우, 일부 지역 내 생태학적 가뭄의 빈도와 강도, 강력한 열대 저기압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죠. 대부분 지역에서 호우 현상이 강해지고 빈번해질 겁니다. 물순환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물순환의 변동성과 전지구 몬순강수, 습윤, 건조현상, 수온의 계절에 따른 급격한 변화 등이 더욱 강화될 겁니다. 특히 수온의 급격한 변화는 어업의 달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계절기후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조기후권에 들어가거나 건조기후권과 붙어있는 지역의 경우 약 3억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 물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버리면 지구의 전체 균형이 깨져버리는 팁핑 포인트가 발생하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막지 못하게 됩니다.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거든요. 이런 팁핑 포인트가 발생할 경우 인간의 탄소 배출량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없게 되고요. 바다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극지방의 얼음은 녹으며 구름이 감소해 태양 반사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거고 해수면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또한 수온의 상승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의 교란이 오고 다양한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죠. 즉 대멸종이 인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기후 변화를 막아야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